안녕하세요 호호입니다. 저는 조선시대 왕명 기록물인 성정원 일기를 읽고 있습니다. 인조와 영조, 고종, 순종의 기록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귀한 기록물을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 들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읽어 드리고 있습니다. 인조 1년 1623년 4월 1일 상이 창경궁에 있었다. 상참가 경연을 정지하였다. 고묘제를 행하였다. 고묘제를 친히 행하였다. 사관원이 연안부사 정지경을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였다. 사관원이 연안부사 정지경은 검문세가에 아부하였고 지금까지 가자된 것도 모두 뇌물을 쓴 결과이니 사판에서 삭제하소서라는 일로 아뢰었다. 자전이 영상 등을 인견할 것이라는 정교 건진기에게 정교하기를 영상가 두 대장 김유와 이기는 자전께서 인견할 것이니 머물러 명을 기다리라 하였다. 영상가 두 장군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는 자전의 비만기 자전이 비만기로 정교하기를 장군이 이미 섰으니 조정에 대한 일은 여주가 가녀해서 알 바가 아니고 대장과 대신을 인견하는 것 역시 안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주상이 위로 종묘사직을 위하고 다음으로 나를 위하여 진심어린 효성을 다하였고 아래로 백성을 위하여 거의 죽어가는 목숨을 이어주었으니 의기를 분발해서 늙은 나를 호구 속에서 구해 주었다. 대장 역시 충성과 고든 절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분기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나를 구해 주었으니 그 언덕을 참으로 보답하기 어렵다. 이에 직접 만나서 살해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평상시 영상 역시 나를 위해 올고둔 말을 다 해 주었다. 그가 비록 다행히 죽음을 면하기나 하였으나 멀리 참배되어 곤욕을 당한 것이 어떠했겠는가. 이는 모두 나의 허물에서 나온 것이다. 감격한 마음에 직접 만나 말이라도 한 번 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십여 년 동안 철옹성과 같은 곳에 들어가 유폐되는 치욕을 겪은 상황을 걸로는 다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음속의 해포를 잠시나마 토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조정의 의논이 온당치 않다고 하니 감히 인견하지 못하겠다. 표문을 올리는 일은 부디 속히 도모하여 보냄으로써 주상으로 하여금 빨리 항언을 입어 강명정대한 지위에 임하도록 하고 또한 나의 소원도 이루어 달라. 큰 공헌을 세운 것에 비하면 이처럼 변변찮은 물건으로 마음을 표하기에 부족하지만 이를 통해 대략이나마 나의 마음을 표한다 하였다. 인조 1년 1623년 4월 3일 상이 창경궁에 있으면서 주관과 석강을 행하였다. 상이 창경궁에 있었다. 주관과 석강이 있었다. 제인 이영등을 처형하겠다는 계사를 올렸다. 제인 이영등 14인은 처형하고 정인홍은 백간을 차례로 세운 뒤에 참수하겠다는 계사에 대해 계하하였다. 추국이 급함으로 맹축한 연의사에 재수한 동지사 이경함을 개차할 것을 청하는 의건부에게 의건부가 아래기를 동지사 이경함을 맹축한 연의사로 삼았는데 추국이 현재 급하니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유너한다고 정교하였다. 조기수 등에 대해 가산을 거두어들여 군용에 보탤 것을 청하는 성정원에게 정원이 아래기를 영모를 깨한 제인이 아니면 연자하지 말도록 어제 탑전에서 삼가 정교를 받들었습니다. 물러나와 조사해 보니 조기수 박응서 정몽필 이김삼궁 정수권 박엽 정준 김순 복동 성지 등이 모두 영모를 깨한 제인이 아니어서 연자의 형전을 쓸 수 없습니다. 단지 호조로 하여금 가산을 거두어들여 군용에 보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유너한다고 정교하였다. 선전관을 보내 경상감사와 함께 건축남 등을 효시하게 할 것을 청하는 성정원에게 또 아래기를 건축남과 김충보를 본도에서 효시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선전관을 보내되 표신을 가지고 경상대로 내려가서 감사와 함께 효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 대로 하라고 정교하였다. 정원이 무난하였다. 정원이 무난하니 알았다고 정교하였다. 내일의 상참과 경연을 시행할 것인지를 묻는 건축기의 개 건축기가 아래기를 내일의 상참과 경연을 어떻게 할지 여쭙니다 하니 조강과 석강만 행하라고 정교하였다. 포수들에게 가포 등을 지급하게 하겠다는 훈련도감의 개 건축기가 훈련도감의 말로 아래기를 언문빠짐 포수 100명을 지난달 중 초간 정재룡이 거느리고 언문빠짐 10일 발송해야 합니다. 겉옷을 만들기 위한 가포가 각 1필, 언문빠짐, 병조로 하여금 제급하도록 하고 언문빠짐, 제급하도록 하며 항나로 만든 신발은 본도로 하여금 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씨에 대해서는 논상에서 보내겠습니다. 감히 아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정교하였다. 함경도에서 대전등에 진상한 청밀이 험축이 났으므로 관찰사에게 통지할 것을 청하는 사홍원 도제조이게 권진기가 사홍원 간원이 전하는 도제조이 뜻으로 아래기를 함경도가 3월에 대전에 진상한 청밀 일두 내에 1성이 험축났고 원문빠짐 저 내 진상한 청밀 5성 내에 5합이 험축났습니다. 이하 원문빠짐 관찰사에게 통지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호한다고 정교하였다. 유희분 등의 처벌에 대해 묻는 건진기의 개 건진기가 아래기를 유희분 유희발 유희량 유희안 갱의 아들 효립 희담의 아들 정립 희분의 아들 정립 명립 립과 박자흥의 일을 어제 탑전에서 품정할 때에 원문빠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품정할 때에 정세방의 아들은 위리안체하고 정지문은 멀리 참배하고 정지주는 다시 핵실 이하 원문빠짐 조기수 등에 대해 가산을 거두어들여 군용에 보탤 것을 청하는 성정원에게 건진기가 아래기를 영모를 깨한 재인이 아니면 연자하지 말도록 어제 탑전에서 삼가 정교를 받들었습니다. 물로 나와 조사해 보니 조기수, 박응서, 정몽필, 김상궁, 정수건, 박엽, 정준, 김순, 복동, 성지가 모두 영모를 깨한 재인이 아니어서 연자의 형전을 쓸 수 없습니다. 단지 호주로 하여금 가산을 거두어들여 군용에 보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정교하였다. 그듭나옴 폐조의 궁인을 공신에게 나누어 주어서는 안된다는 지평조정호 등의 개 지평조정호와 정언오숙이 나와 아래기를 신들이 폐조의 궁인들을 공신에게 나누어 주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아래였는데 성상의 비답에 의리상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하교하시니 신들은 삼가 의아하게 여깁니다. 공신에게 노비를 사급할 때에는 따로 그 부류가 있는데 하필이면 오랫동안 궁 안에 있던 사람을 사부에 섞여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삼가 듣건대 박원종이 연상군의 궁인을 데리고 있었는데 식자들은 지금까지도 그 일을 비난합니다. 이하 원문빠짐 박응노 등에게 도사를 보내 잡아올 것 등을 청하는 의금부에게 권진기가 의금부의 말로 아래기를 어제 대관이 아렌 우필전, 윤신, 이상항, 우필순, 이간, 성하연을 이미 나수하였습니다. 안응노는 이산에 있고 남성신은 면천에 있고 홍현은 원문빠짐 배소에 있고 윤류겸은 대정에 있고 최강필은 강양 배소에 있으니 도사를 보내어 잡아와야 되고 정기는 있는 곳을 모르니 보도청으로 하여금 원문빠짐 하도록 성전을 받들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두세자 원문결락 라고 정교하였다. 전통제사 원수신이 조곡미 등을 싣고 와서 강하에 정박했다는 도원수에게 민녀임이 비변사 낭청이 전하는 도원수의 말로 아래기를 삼가득건대 전통제사 원수신이 운영하던 조곡미 이천석과 수백석에 달하는 사속미를 삼척을 배에 나누어 싣고 와서 지금 막 강하에 정박하였는데 공문이 갖추어져 있고 군관이 인솔해서 왔다고 합니다. 신에게는 직접 거느리고 있는 공간과 휘하의 장관이 매우 많은데 서량이 다 없어져 접재할 방책이 없습니다. 원문빠짐 낭청을 보내어 이하 원문빠짐 초서와 오자를 잘 살핀 뒤에 공사를 입게 하라는 비만기 비만기로 정교하기를 근일에 입게 하는 공사는 초서와 오자를 전혀 살피지도 않고 공공연히 봉입하니 매우 잘못되었다. 이후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였다. 단호 때 각정과 각공의 신발을 진배해야 하는데 마련해 낼 수가 없다는 공조의 개 한여지기 공조의 말로 아래기를 매년 단호에는 각정과 각공의 신발을 의뢰해 진배하였습니다. 폐조때에는 내인과 내간에 이르기까지 원문빠짐 물력이 다 없어져 다시 마련해 낼 수가 없으니 각정과 원문빠짐 내간의 신발은 영구히 신배하지 않겠습니다. 이하 원문빠짐 추국청에 나아감으로 추한을 내주기를 청하는 민성징에게 민성징이 아래기를 추국청에 나아가기 위하여 하직하니 추한을 내주소서 그리고 대사하니 병으로 나아가 참가하지 못하니 차관을 추국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아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정교하였다. 지필묵을 남징한 생리와 하인을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호조의 개 한여직이 호조의 말로 아래기를 종이, 붓, 먹은 백성을 병들게 하고 나라를 해치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래에 나라의 기강이 없었던 관계로 상사의 하리도 마구 거두어들여 날이 갈수록 값이 폭등하는 폐단이 있게 되었습니다. 필묵 하나와 종이 한건을 진배에 원문빠짐 더 거두어들이는 수가 걸핏하면 몇배나 되어 거기에 허비되는 비용이 끝이 없는 까닭에 지방에 사는 백성들의 고혈이 다 마르게 되었습니다. 칠행 원문빠짐 지금부터는 혜조가 사서 저축해 놓고 상사가 이를 받아다 쓴다면 한두자 원문 결락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모에 이르러서는 일단 번호가 철수하여 요로가 단절된 뒤로는 검처럼 기하게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쓸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본래 항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문자를 써온 이래로 일찍이 서법에 미진한 점이 없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항모를 사용하기는 하나 서법이 겨우 중조에 비슷할 뿐이니 이것이 항모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진상하거나 사대자문에 필요한 붓 원문빠짐 이외에 여러 상사에서 사용하는 붓은 모두 항모로 중심을 만들고 어린 양틀을 입혀서 원문빠짐 항모의 가격이 너무 비싼데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신들이 오행 원문빠짐 자루, 종이 한 장, 배 한 자라도 남징한 생리와 하인을 원문빠짐 엄하게 다스리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각별히 성전을 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 감히 아렙니다 하니 아련대로 하라고 정교하였다. 이 이첨등의 재상을 밝히고 재상에 따라 처벌하라는 내용으로 내린 교서 왕이 이르기를 나는 천지의 아름다움과 조종의 신령에 힘입어 내란을 평정하고 삶과 자전을 받들었으며 흉악한 것을 소재하고 강토를 깨끗이 하였다. 이에 종묘사직을 재차 편안하게 하고 삼강오륜을 다시 바르게 하였으며 폐주를 도와 매우 흉악하고 고약하게 학정을 한 자들을 지금 이미 저자에서 현육하고 공경이 종묘사직에 고하였다. 귀신과 사람들이 모두 시원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중외에 반포하노니 조종에 있는 신료와 기로와 백성들은 내 말을 공경이 들을지어다. 역접의 개수 이이첨은 간신의 후예이고 시정의 무리로서 요사한 여우와 독한 벌레의 섭성을 지녔고 이 인보와 진해를 합친 자이다. 강교한 술책으로 세상을 속여 자기 문에 정렬을 세워 스스로 효자라 하였고 글 뜻도 전혀 모르면서 비슷한 말을 표절하여 스스로 글을 잘한다 하였다. 출사하던 처음에는 이미 재앙을 일으킬 징조가 있었으니 자기에게 아부하는 자가 있으면 웃으면서 맞아들여 칭찬하였고 자기보다 나은 인사가 있으면 그처로만 따르고 속으로 미워하였다. 선묘께서 그의 간사한 정상을 환희하시고 여러 해 동안 출척하시자 선묘에게 원망을 품어 사사로운 원수와 같이 여겼다. 정인혼과 몰래 사귀어 혼조에 나아갈 것을 깨하였고 뇌물을 쓰고 혼인을 맺어 궁핵과 서로 통하였다. 권력을 잡자 몰래 역적질을 할 뜻을 품고 여러 차례 역옥을 일으켜 죽이고 살리기를 마음대로 하였다. 역적 허균 김계 등의 무래배와 결탁하여 신복이 되어서 밤낮 모의안 끝에 일찍이 봉산에서 신류를 사주하여 항혁 등 여러 사람을 모험해 죽이고 마침내 짓는군의 옥사를 일으켰고 이어 북노에서 정협을 유인하여 널리 한때의 사류를 끌어 넣어 영창대군의 옥사를 거짓으로 꾸몄으며 추형의 혹독함이 국구에까지 미쳤고 어린아이까지 참혹하게 박해를 가하였다. 몰래 유세종을 보내어 졸지에 해조 옥사를 일으켰고 체기가 한마디 충고하자 멸족시켰으며 이에 연루되어 죽은 무리가 거의 수백 명이 넘었다. 허균의 역적 모의가 발각되자 인의 태도를 바꾸고 고변하여 공모한 자취를 감추고자 서서로 그 옥사를 담당하였다. 남문의 방은 역적 허균이 서서로 지었고 이경준의 경문은 현응민이 지은 것이다. 하인준의 공초에 자취가 낭장하게 드러났는데도 탑전에서 호통을 쳐 여러 신하들의 말문을 막고는 신문도 한 번 하지 않고 입을 막아 지레 죽였다. 그러나 하늘을 속일 수 없을 뿐더러 길 가는 사람도 아는 바이다. 더구나 구경록과 반경립에 이르러서는 자기 집안에서 길러내어 역적 모위를 조장하였는데 양국을 모으고 무기를 장만한 것이 여러 사람의 공초에 소상이 드러나자 마침내 이원엽의 종을 시켜 옥졸에게 뇌물을 많이 주어서 몰래 업고 도망가게 하였다. 신이 발각되어서는 법으로 보아 옥문 앞에서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인데도 기세등등하게 짓게 하여 서서로 충효를 가시하였다. 왕옥의 제수를 대낮에 풀어주어 도망하게 하였으며 금호가 가서 잡으려 해도 거역하고 내주지 않았으니 고금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오랫동안 대제학으로 있으면서 인재를 희어 희어 희어잡았고 과거를 핑계대고 흉한 무리를 유인하여 널리 사당을 심을 개교를 하였다. 해몽도 안 된 여러 아이들이 모두 높은 과거에 뽑혔고 글자도 모르는 시골 백성이 갑자기 좋은 벼슬에 올랐다. 칠대문의 강경에 문제를 미리 내주어 껍질시키니 온 나라 사람들이 몰려들어 마치 저자에 가는 것처럼 보였다. 압도의 들을 개관하여 기름진 땅을 갈라 차지하였고 능침의 나무를 베어 공공연히 실어갔으며 두 궁의 역사는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제도에 참남한 그 집은 한 동네에 가득 차고 구름처럼 이어져서 한나라의 공인들이 모두 그 문에 모였고 사방의 재물이 그 뜰의 산더미처럼 쌓였다. 극도로 사치스러워 개시보다 부유한데도 사람들은 도리어 금소하다 칭송하였고 백성들을 침탈하여 해독이 이리와 같았으나 사람들은 도리어 공손하다고 이끌었다. 급기야 모든 사람들이 격분하고 만인이 지목하게 되어 종친이 상수하고 초야에서 글로 항의하였으나 그리 대글에 들어가기도 전에 백간에 따라 이르러서 죽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였으며 갇히기도 하고 기왕 가기도 하였으니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 이어 암우개가 사주하고 암우개가 지었다고 지목하여 마음대로 탄핵하여 기필코 사지에 몰아 넣으려 하였다. 영남의 유생 사백 명이 의분을 못 이겨 대글에 하소연하니 활과 하사를 가졌다고 하여 영목이라고 모함하여서 진시왕의 분서 갱류가 재연되었고 한나라의 당고의 하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신나라를 찬미하는 무리를 널리 불러들이고 왕망을 칭송하는 그를 스스로 지어서 임금은 마음을 현혹시키고 간학을 위협하고 억눌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하여 조석간도 보존하기 어려운 형세였다. 원로는 초야에서 언둔하게 하고 어진 정성은 기양가게 해서 충량한 사람은 자취를 감추고 간사한 무리들이 조정에 깍차게 되었고 돈을 받고 벼슬을 팔아서 백성에게 해독을 끼쳤다. 거짓으로 다섯 가지의 공신이 되었고 아첨하여 임금에게 헛된 존호를 올려서 어두운 군주의 심지를 현혹시키고 어두운 군주의 손발을 얽어 메었으니 극도로 흉악한 제상은 머리털을 뽑아 제를 세워도 다 세기 어렵다. 폐모론에 이르러서는 더욱 참아 말할 수 없다. 흉한 상소를 올리도록 몰래 사주하여 엄밀하게 어두운 군주를 선동하였다. 수의할 때에는 앞장서서 조정 신하들에게 말하되 죽음을 들어 위협하고 이익을 가지고 깨었다. 심지어 당태종이 행한 수제처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한나라 조정에서 행한 폐출처럼 하는 것은 아마도 따를만한 너그러운 형전일 것이다. 고 하더니 마침내 팔을 걷어붙이고 자전의 열 가지 죄를 헤아려 간악으로 하여금 팔도에 통문하게 하였다. 아 신자로서 국모를 수제하였으니 어찌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폐출을 가지고 오히려 너그러운 형전이라 하였으니 장차 어떻게 하려 하였던 것인가 유폐시킨 지 10년이 지나니 귀신과 사람들이 통분이 크게 달하였다. 서리를 밟으면 얼음이 단단하게 된다는 격으로 유래가 오래된 것이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해첨을 주벌할 수 있다. 역적의 개수 정인홍은 뱀과 같은 성품이며 음흉한 귀신 같은 마음을 가졌다. 처음에는 비록 산림에서 허명을 얻었으나 사실은 세력을 쓰던 토호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중에는 어병이라 핑계되었으나 오직 지방에서 무단정치를 일삼았다. 완악하고 둔한 무리들을 끌어모아 사사루이 이상야릇한 항문을 주창하였고 이언적과 이항은 동방의 대현인데도 사감 때문에 상수하여 여지없이 배척하였고 정온과 이대기는 고전말을 하다가 재를 입었는데 우물에 빠진 그들에게 돌까지 밀어 넣는 짓을 하며 조금도 구원해 주지 않았다. 이에 지사들이 모두 분하게 여기고 문도들이 모두 배반하였다. 단지 역적의 계수 이이첨과 안팎으로 호응하여 번갈아 서로 추첨해서 살림을 주름잡고 정성의 자리를 차지하였고 어두운 군주를 인도하되 반드시 흉옥을 일삼았고 사람을 불러들이되 반드시 아첨하는 자를 먼저 불러들였다. 사모를 종묘에 모시는 은우는 해조에서 여러 해 동안 극력 저지해온 일인데 한마디 말로 찬성하여 마침내 상주하도록 권하였다. 경연에 올라서는 먼저 시문용의 풍수설을 추천하여 마침내 토목공사를 일으켰다. 개충년옥사에는 차자를 올려 포학을 부렸는데 대군을 가리켜 우리 속의 돼지라고 까지 하였다. 폐모론이 일어나자 먼저 폐위하고 난 뒤에 중국에 주달하자는 의논을 주창하여 심지어 애강과 문강에 까지 비교하였고 또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라고 하였으니 대비를 유폐시키는 화가 그의 말로 결정되었다. 이에 떳떳한 윤리가 무너지고 사람의 박룡한 제상이 이이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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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머리를 사방에 돌리고 재산을 정몰하고 연자법을 시행하며 집을 헐어 못으로 만드는 등의 이를 모두 율문에 따라 시행하라. 그 나머지 에 대해서는 혹 당사자만 주벌하기도 하고 먼지방으로 기왕 보내기도 하되 될 수 있는 한 가벼운 형전에 따라 시행해서 협박에 못 이겨 다른 자는 다스리지 말라는 가르침을 아무쪼록 따르라. 나라에 상헌이 있으니 내가 어찌 사정을 둘 수 있겠는가 이에 너그럽게 형벌을 시행하는 언전을 미루어 건성 징악하는 방도를 보이노라. 아, 하와 복은 오직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니 함께 유신의 정사를 하여 인수의 경지에 같이 오르자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는 것이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하였다.